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발마에 살고 있습니다. 스승님, 현재 스페인어로 정법 강의가 많이 보급되지 않은 상태라 제가 전문적인 번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지인분들과 함께 정법 강의의 번역과 감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스승님의 원본 강의를 듣는 저는 이 작업을 하면서도 원본에 비해 번역보는 느낌도 다르고 메시지 전달에도 힘이 덜한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도 계속 이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스승님의 가르침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업에 참여한다는 것이 내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작업에 참여하면서 내 공부되는 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여하면서 공부하는 것과 참여 없이 내가 본문을 듣는 것과는 틀립니다. 참여하면서 내가 교육을 받고 그걸 같이 연구하며 공부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게 참여하다가 보니까 내 공부가 나도 모르게 늘어가 있는 거죠. 필사는 왜 하느냐? 필사가 꼭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없이 필사하면서 내가 듣고 듣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깨끗하게 교육을 받는다. 우리가 그냥 듣고 있으니까. 듣고 나서 이런 걸 정리도 안 하고 하니까 듣고 나서 그만 딴 생각을 해. 왜? 세상에 부딪히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듣기는 듣고 교육은 받았는데 금방 다른 걸 하다 보니까 이거 뭐 들은 것도 다 흐트러져 버리고 받은 것도 다 흐트러져 버리는데 필사를 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걸 정리를 하고 필사를 하니까 오 이게 확 달라져요 교육이. 6개월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필사가 잘 안돼요. 6개월을 하다 보니까 필사도 제법 잘해요. 근데 필사를 제법 잘한다는 것은 타만 느는 게 아닙니다. 이 교육에 대한 이것을 지금 내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를 하니까 필사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번역을 이 나라 사람들이 스페인 같으면 스페인의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들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서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스페인 사람들도 내가 알게 되고 내가 듣는 것도 아주 심도가 깊어지고 이렇게 해서 한 6개월 1년 하다가 보니까 내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거죠. 공부하면서 일어나는 것은 이것을 사회에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그렇게 한 사람은 내 실력이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높은 실력은 앞으로 미래에 크게 쓰이게 되고 이렇게 해가면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기업을 운용을 하면서 기업의 모든 환경들을 우리가 만져가면서 우리는 잘하고 있은 거지 기업을 바르게 했다는 이것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없는데 우리는 바로 한 건 줄 아는 거죠. 기업을 해보면서 그 안에 일어나는 것들은 또 우리가 공장에서 뭔가 생산품을 만들면서 제품을 생산을 하면서 완전한 제품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하면서 나온 것은 사회에 같이 쓰는 거죠. 이래서 사회가 발전하고 내가 한 것이 사회에 받아주니까 나는 더 크게 공부할 수 있고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는 성장해온 게 선천시대 진화형입니다. 대한민국이 성장을 할 때 말이죠. 옛날에 나이로운 양발을 만들었어요. 스타킹 이런 것들도 처음에 만드는 거 하면 인터넷 가서 처음에 스타킹 만드는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거 누가 신어 이거. 그래도 그걸 만들어 우리는 스타킹 만드는 기술을 연마하는 데에 아주 졸작이 나와도 세상이 받아줬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그 다음 성장을 할 수 있어서 오늘날 스타킹을 만드는 게 대한민국산이 그렇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활동하는데 거기서 나온 게 조금 미숙하더라도 사회에 서 있는 데 도움되면서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발전하는데 밑에 나오는 이 산물이 모든 것들이 사회에 조금씩 발전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필사하고 지금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활동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 뇌를 나도 모르게 키우는 것이고 사회에 조금씩 도움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번역을 한 걸 보면서 기운을 받는 게 덜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번역을 한 걸 가지고 또 말을 하는 거 이거 더빙 맞나요? 더빙을 하는데 이 더빙을 해서 이걸 갖다가 들으니까 기운이 많이 안 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정복 가족들은 스승님의 기운을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들으면서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오전 시원찮은 거는 내 기운으로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확하게 듣지 못한 분들 우리 한국 사람 말고 외국 사람들은 더빙 해놓은 것만 갖고도 엄청나게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에너지가 됩니다. 더빙 한 것만 갖고도. 왜? 당신은 교육을 받아서 더빙을 했지 않느냐? 이것도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더빙 한 거를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스승님 것만 들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스승님한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걸 정성껏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빙을 해준다든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번역을 해준다든지 이거는 고귀한 생각을 가지고 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영향 미치는 게 다릅니다. 요런 것들을 조금 우리는 상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나의 진량과 상대들이 아직까지 정법을 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진량의 차이는 큽니다.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 이 노력한 에너지가 다가갈 때 그 사람들한테 에너지로 바뀌어서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하고 더빙하는 것은 굉장히 좋으니까 조금 잘못됐더라도 조금 잘못됐더라도 상대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같이 노력을 할수록 좋습니다. 예.